유사과학. 많은 유사과학이 있죠. 어떤 것들이 유사과학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거에요. 비밀이야 지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니 물론 대본은 조금 있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못해드릴 것 같아서 어제 저 공부를 오랜만에 했더니 피곤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거는 또 저희가 재밌게 할겁니다. 공개방송이 끝나면 뭐지? 공개방송이 엑소 토거하는 거 조금 보고 그러고 가려고 해요. 분명히 나한테는 공개방송이 즐길거야 누나 그랬는데 말도 안하고 연습중이다 오늘 괴도오빠가 목소리 상태가 안좋다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참 과학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요즘 재밌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귀걸이 예쁘죠? 연습을 저도 하려고요. 연습을 저도 하려고요. 방송을 켠 이유는 엑소가 연습한다고 안 놀아줘서가 아니라 홍보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네이버 TV로도 지금 페인 랩을 검색하시면 생중계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페인 랩 어이 랩 아이 그럼 네 아이돌 엑소 아 아닙니다. 엑소가 연구하는 엑소 줌에서 따온 엑소 입니다. 엑소줌은 무엇이냐면 세포 세포 폐임 임 임금님 할 때 임 임 안녕하세요 오늘 못가서 너무 아쉬워요 못오셔도 네이버TV에서 생중계하니까 네이버TV로 봐주세요 엑소줌이요? 엑소줌이요? 모르겠네요 오늘 아직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지는 못 봤어요 근데 괴도 오빠가 지금 3,4회전 토거 4회를 보고 있는데 많이 왔다고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팬분들이 따뜻한 것도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다고 고맙다고 계속 잠깐 오셨을 때 이렇게 칭찬을 감사합니다 아라베 오늘은 오늘은 개막실때와 다르게 개막실때는 조금 차분하게 왔는데 오늘은 귀걸이도 하고 오늘 바지를 입었어요 바지 노란색 바지 공개행사 공개행사 공개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이 처음이긴 한데 반응이 좋으면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창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에 공개방송도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일단 피디님이 보고 음 또 해야겠고 하지 않을까 저 여기 일산 킨텍스고요 지금 과학 창의축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가장창 공개방송이 있는 날이에요 잠시 후 2시부터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톱워 3,4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TV로 생중계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과학에 원래 관심이 없었고 수학을 포기하기 이전에 과학을 먼저 포기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진짜 과학을 이렇게 배웠으면은 과학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과학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게 재밌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하니까 홍보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과학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 과학자 두 분에게 아주 고급 네 고급 레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도 이번에 발표 맡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꿀잼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이상한 댓글은 그냥 넘길게요 네 잘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